이제 무대 위에서 미척장 수요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미척장 수요는 한국공문동산 김석기 사나님과 할애다구만 다카시로 이사오 사장님 두 분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두 분께서는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십시오. 미척장 수요는 김석기様과 다카시로 이사오 사장님께 부탁드립니다. 그럼, 도저히 부탁드립니다. 네, 크레용팍에 대한 미척장 수요를 위해서 두 분 사장님께서 무대 위로 올라오셨습니다. 네, 이제 미척장을 수요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척회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홍보대사 위촉장, 크레용파, 귀열을 한일 간 가장 빠른 하늘길, 기포 한에다 항공 노선의 홍보대사로 위촉했기에 이 위촉장을 수요합니다. 2015년 12월 4일, 한국공문동산사장 김석기. 미척장, 크레용파, 피카우, 한국과 일본을 연결하는 가장 빠른 하늘길, 기포 한에다 항공 노선의 홍보대사로 위촉하여 이 위촉하여 이 위촉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 12월 4일, 한국공문동산사장 김석기. 네, 전달해 주십시오. 수고하십시오. 수고하십시오. 네, 두 분 사장님께서 위촉장과 장보따바를 전달해 주셨고요. 자, 하루 기념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후 기념 촬영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시간을 기다려주세요. 네, 홍보대사로 위총된 크레용파, 그리고 위촉에 써주신 두 분 사장님 함께 기념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달해 봐주십시오. 조용히 촬영을 하면서, 그리고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화이팅 하 뭐할까요? 자, 하나, 둘, 셋, 화이팅! 조용히 촬영을 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냥 촬영하셨습니다. 두 분 사장님은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위총에 써주신 두 분께 다시 한 번 박수부터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학생란, 박수,よろしく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위촌 밴 회용파베 소감을 잠시 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오늘 이 자리를 맡는 소감이 또 남다를 것 같습니다. 이 노선을 자주 이용하는 걸 부르기 때문에, 네. 자, 회용파베베의 소감을 잠시 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인사드릴게요. 하나, 둘. 안녕하세요. 크리옹파입니다. 우선 저희 프리옹파베 홍보대사로 선정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실제로도 저희가 일본 활동하면서 공포하느라고 해서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데요. 아무래도 무신건 가깝다 보니까 시간 단축에 많은 공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많이 이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프리옹파 많이 사랑해주세요.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위총대 기념으로 한 곡 청해보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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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